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저소득 모자 가정을 지원하는 위시박스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30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해 3월부터 저소득 위시박스 사업으로 전국 26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어학원 수강권과 축구화, 자전거 등 824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수님은 모자 가정 자녀들의 착한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먼 훗날 큰 꿈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올해도 위시박스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전국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들의 착한 소원을 이뤄주고 희망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위시박스 지원 사업은 아름다운 동행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소 갖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했던 착한 소원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시박스 캠페인 신청과 후원 방법은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시박스 캠페인 신청과 후원 방법은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시WAin 신청을 protector 후원 방법은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위시박스 피아 зай장 중 하나인의 재생 지 된 각각 Tripleile